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치유자였던 잔지 레이크 목사님은 수백 개의 교회와 사역 단체들을 세우셨습니다. 치유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경험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촌을 위해 대신 기도를 받고 있을 때 잔지 레이크 목사님의 영이 7천마일을 날아가 정신병을 치유하고 돌아온 놀라운 간증입니다. 1912년에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한의 수 보계에 있는 사도교회를 단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한 치유사역이었습니다. 그 땅 곳곳에서 하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믿음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손을 얹음으로써 수천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능력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은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에 배에서 해준 기도를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해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성도들에게 웨일지에 사는 사촌의 치유를 위해 자신이 대신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웨일지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교회에서 바다 건너 7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강도의 기도의 영이 내 영혼에 임하여 뜨겁고도 강력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기도의 영은 동시에 해중의 기도 임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숙였는데 이번에는 에베단 건물 안 여러 다른 곳에서 백여 명 이상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동성으로 기도했고 그들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분명하게 느꼈고 순간 내가 귀신들을 쫓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셨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영으로 보니 해중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한 줄기의 빛이 반짝이며 뻗어나왔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빛줄기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닿자 나의 강력한 영적 능력이 점점 증가해가더니 나는 거의 그 힘에 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영적인 능력을 의식하고 있었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기도문을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놀랍게도 요하네스버그에서 300마일 떨어진 킴볼리 시내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된 것은 1000마일이나 떨어진 해안선에 있는 케이프타운의 시내였습니다. 그 다음은 나폴레옹이 추방당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고 스페인 연안에 있는 카보베르대 등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번개와 같은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보면서 대기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비스킷만을 가로질러 프랑스 해안을 따라 웨일즈의 언덕으로 간 요정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은 언덕들 사이의 기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 내가 직감적으로 정신병원이라고 알게 된 한 공공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의 문에는 나는 16세기 구형 문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훌륭한 모양이 내 관심을 끌었고 이런 생각의 내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건 틀림없이 무기를 만들었던 노련한 대장장이 중 한 명이 만들었을 거야. 나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 여성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침대 양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 줄이 그녀의 무릎 이쪽 다리를 가로질러 그녀를 묶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줄은 형부 이쪽을 지나 그녀의 몸통을 묶고 있었습니다. 이 줄들은 발부둥치는 그녀를 꼼짝 못하도록 잡아 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흔들며 행설수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눈을 떴고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예배의 전체 상황을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사촌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그 친구가 웨일지의 한 친척이 보낸 편지를 들고 찾아와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웨일지의 정신병원에 7년 동안이나 갇혀있던 사촌이 갑자기 온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가끔씩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나았고 친구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치유자였던 잔지 레이크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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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